2022년 또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4.15 총선 이후에 제가 대개 한 4.15 총선이 끝나고 그 다음 다음날부터 총선 선거 소위 무결성 문제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2년 2개월 정도가 지금 지났기 때문에 총평을 한번 하고 앞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는 빈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줄여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평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년 2개월 정도를 되돌아보게 되면 모든 선거에 대한 실정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2018년 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그리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모든 선거에 대해서 그동안 좀 미적미적했던, 미심쩍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검정이 끝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맹악한 결론을 다 내린 상태죠.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선 하나는 선거를 치르게 되게 되면 현장에서 발견된 무슨 본드 투표지라든지 자석 투표지, 중복 인시가 된 배춘잎 투표지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 선거 데이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후보별 사전 득표수와 당일 득표수입니다.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최종 생산품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후보별 득표수가 후보자들의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선거가 정상적이게 되면, 특히 사전투표가 정상적이게 되면 후보별 득표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조작을 하게 되면 후보별 득표수의 특이한 현상들이 다 발견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인 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2017년부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모두가 다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다는 것은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냐?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거마다 소위 조작률을 달리해가지고 특정 후보의 표를 가져다가 다른 후보에게 얹어주는 방식의 소위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조작작업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제야 전문가가 처음으로 분석을 했고 제가 처음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일체 대한민국의 그런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뭘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6월 1일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지사선거는 김은혜 후보가 사전투표에 득표한 동별자료를 10%를 빼앗고 그 다음에 누구죠? 정의당 후보에게 30%를 빼앗고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50%를 빼앗아가지고 그 표를 전체를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영 후보에게 얹어주는 방식으로 조작이 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구 대통령 선거가 조작이 꼭 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했는데 6월 1일 지방선거에 조작이 됐다는 것은 이 상태대로 계속되어가면 다음 2년 후에 있는 총선에서 또 조작이 있는 겁니다. 또 조작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가슬도 아니고 그냥 자료를 분석해야. 그럼 자료를 어떻게 분석했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모든 후보별 사전투표소는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발표된 조작된 자료를 생산한 생산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작된 자료가 있으면 조작된 자료는 조작되지 않는 정상적인 선거는 그냥 무작위수기 때문에 규칙을 발견할 수가 없지만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되면 그 소위 조작된 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일정한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일정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후보별 사전투표 조작수가 생산된 겁니다. 그걸 찾아낸 거죠. 조작 프로그램을. 그러게 보니까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선거에서는 대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보수 계열의 후보완께서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10%를 빼앗아가지고 넘겨주는데 남동군만 5%고 서구는 조작하지 않았고 그런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로구는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20%를 빼앗고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에서는 15%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가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후보의 표를 일정 비율을 빼앗아가지고 그다음에 당선시키려고 하는 후보와 함께 밀어준.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으면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시 의회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섯 번의 선거가. 여섯 번의 선거가 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이미 다 밝혀진 것이고 상당 부분은 공병호 tv에서 다 보도가 된 거고 이제 앞으로 공대일리 신문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문자로 남기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겠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겁니다. 제가. 제가 제야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그 그래프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다 계산한 그 그래프를 그려준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민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세상에 알린 겁니다. 세상에 지금 다 알려가지고 그냥 다 이제 종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하게 4.15 총선 이후에 2년 2개월 이것을 한 번 정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술 이제 다 알렸기 때문에 저도 뭐 좀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그런 특별한 그런 정보가 있을 때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겠지만 이 문제를 뭐 계속해서 끌고 갈 그런 의향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선거는 6번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도 조작을 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또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비위원회 물론이고 지역선거관리비위원회가 특정 지역 특정 정치단체 특정 정치 세력에게 완전히 뭡니까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축구게임에서 매수된 심판을 데리고 축구게임을 하는 골이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다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건 다 끝냈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의구심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8년 지방선거와 2010년 대통령 선거까지 조직적으로 아마 부정선거를 자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했는데 이제 그냥 발견하게 된 것이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률만 달리 해서 계속 이런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회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건 다 안 겁니다. 더 이상 많은 시간은 저는 투입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늘 그냥 그러니까 일종의 정리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또 6월 17일 이 지금 시간에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그걸 토론해 보냐 이런 것은 논의의 가치가 없고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가장 그 범죄자들이 숨기고 싶은 그러니까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그 프로그램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다 뭡니까 검정이 다 된 겁니다. 예상 득표수하고 진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진짜 득표수가 예를 들면 오차범위가 0.02 이렇게 하도 다 작습니다. 그게 다 검정이 된 겁니다. 그 검정작업에서 정말 낮에는 생업을 하고 밤에는 밤낮을 세워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던 재야전문가의 도움이 굉장히 컸죠. 그분이 결정적 기회에 한 겁니다.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약 24만 표 25만 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 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김동연 후보가 만 표도 안 되는 차이로 이긴 것으로 결정이 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다 정리가 된 겁니다.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 특별한 사연이 어떤 사연이 있을까는 궁금합니다만 추측되지만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는 거죠. 제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대한민국 지금 선거는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의 당내 경선 당대표 선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오염이 된 거죠. 이른바 케이보팅을 쓰는 것은 다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로서는 다 한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다룰 의지가 없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룰 의지가 없다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룰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은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는 크대한 세력에서 장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사실과 진실의 빛을 밝히는 데 노력했던 조선중앙동화와 같은 그런 소위 역사가 있는 그런 신문들도 다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는 그런 쪽에 다 줄을 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게 된 결과 대한민국의 그냥 부정선거가 앞으로도 일상화되면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비용을 치료해야 될 거지 저만 치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가끔 가다 댓글 남기신 분은 저를 실책하신 분도 계시는데 내가 여러분들 비용을 치룬 게 아니고 국민들이 다 비용을 치르고 지금 세대뿐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날 다음 세대까지 다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인생에 건너뛰는 법은 절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지가 없습니다. 다룰 의지가 없다는 거죠. 마치 그가 조국 사태 때 다루고 싶지 않지만 국민들이 일어나가 조국 사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다룰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저항할 거냐 이거는 제가 예단하기는 힘든 거죠. 젊은 사람들은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본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힘든 거죠. 본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부정성과가 있든 없든 그것이 내 먹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4.15 총선 이후에 2년 2개월간 그동안 긴 그런 소위 대장정과 같은 그런 부정성과를 규명하는 그런 작업에서 정말 4.15 총선에 머물지 않고 3.9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 내친김에 2018년 2월 13일 지방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까지 완벽하게 다 규명을 한 겁니다.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률만 달리했고 바로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정 자료로 다 여러분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 세상에서 유력한 증거는 바로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발견된 그런 이상한 투표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 밝혀진 겁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제가 이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맡아야 될 그런 임무는 이제 다 한 겁니다. 앞으로 더 한다면 그것은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 제가 다 했습니다. 내가 나서 자란 나라의 의무를 제가 다 한 겁니다. 제가 나선 나란 자라에 선거 부정이 발생했는데 아무도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 사이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과 시민디님의 도움을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풀 패키지 대한민국에 6번의 이런 오는 동안에 공직선거를 다 분석해 가지고 말이나 뻥이 아니고 감각이 아니고 그냥 숫자를 가지고 조작 득표수와 조작률 이런 것을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이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손자의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운명적으로 이 나라에 태어난 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제가 수행해야 될 역사적 책무는 다 한 겁니다. 이 소위 부정선거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6번이나 일어났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직선거에도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을 두고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할지 이것은 그냥 본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지금 시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가 다 함께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낳아서 이렇게 쭉 자기 인생을 만들어 온 과정에서 절대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그런 판단이나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그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지 적당히 은근춤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정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2년도 6월 17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4.15 총선 이후에 2년 2개월간 대장정 제가 해왔던 대장정의 대미를 일단 한번 정리정돈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상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거나 그런 일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하지 않을 그런 작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밝힌 겁니다. 궁금하시게 되면 공병호 tv 채널을 보시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2017년 광역단체장 선거 지방단체장 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적 소임을 저 나름대로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6시에 진행하는 실방송은 좀 더 이제 원래대로 좀 다양한 주제를 제가 원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지 한동훈 씨가 어떻게 할지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그것은 그냥 그야말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많은 분들은 저한테 그런 역할도 행동해가지고 저항하는 것도 해달라 이렇게 하지만 제가 원래 그렇게 했으면 내가 정치를 했죠. 내가 뭐 그냥 유튜브 하거나 아니면 작가로 살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저는 이 정도 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야 전문가 계속 분석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그런 분석작업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관계는 끊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동안 그동안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송은 아주 대폭 줄여가지고 본래 제가 이제 했던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절대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선택하면 다음에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